자 이제 이번 셋째 시간에는 교재 244페이지 보세요 자 등기 신청 능력은 뭐 민법의 얘기니까 등기법에는 출제되는 주제가 아니고 자 이제 0 3 해놓고 중단의 등기 신청의 주체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이제 요제가 오늘 마지막 주제입니다 자 이제 요거는 지금 이 파트 시험에서 자주 출제합니다 등기 절차 총론에 제가 두 문제 출제하는 데서 빠지지 않은 제가 지금 요 등기 신청 주체 주제 입니다 자 이제 볼게요 등기 신청 주체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은 등기 신청하려면 먼저 신청 요거 하려면은 그게 당사자라는 사람이 등기 신청할 수가 있고요 신청하는 사람이 신청인 당사자 외의자가 등기를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구분할 줄 아셔야 돼 당사자 외의자 그러면 당사자 외의자가 등기 신청하는 것은 자 첫번째 대리인이 등기 신청하는 게 있구요 당사자의 대리인 그 다음에 당사자의 포괄 승계인이 등기 신청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당사자를 갖다가 당사자를 대신해서 등기 신청하는 사람 대위 신청인도 있고 이렇게 그럼 이 세 가지를 제외하고는 다 당사자가 이제 등기 신청하는 건데 그럼 여기서부터 베이스가 가야 되는데 시험 문제는 뭐 다 이쪽에 지금 배당이 됩니다 등기 절차 총론에 지금 한 문제가 꼭 여기서 배당이 됩니다 당사자는 자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등기 의무자의 지위를 가진 자와 등기 권리자의 지위를 가진 자가 공동으로 신청한다 법전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의무자의 지위를 가진 자가 누구고 권리자의 지위를 가진 자가 누군지를 갖다가 사례로 시험 문제를 출제를 합니다 사례로 자 그러면 의무자 권리자는 법전에는 등기 의무자 등기 권리자가 공동 신청한다 이렇게 놓고 등기 의무자는 자 기부 이렇게 하시면 되요 권리자는 테이크 등기 해주는 사람 등기 해주는 사람을 갖다가 의무자 등기 받을 사람을 갖다가 권리자 이렇게 용어 사용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용어를 갖고 구체적인 등기 신청 사례를 제시하고 의무자 권리자를 제대로 변별 하는지 변별 못하는지 구분하는 주제를 낸다는 겁니다 이제 교재를 참고로 이제 보시면은 자 어디를 보셔야 되느냐 교재 여러분들 247 페이지 보세요 247 페이지 보시면은 자 핵심 체크에 자 절차법상 등기 권리자 의무자의 결정해 놓고 도표가 나와 있죠 자 이제 고거 하나씩 천천히 보좌하는 겁니다 지금 거기에 있는 것 자체가 시험에 나오는 것 전부는 아닙니다 시험에 나오는 것에 기본적인 얘기만 거기서 해 놨습니다 사례 문제로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난다는 걸 기본 맞배기를 보고 있다 이제 제시해 놓은 겁니다 자 이제 가죠 이렇게 가시면 된다는 겁니다 건물이 있었고 이걸 신축해 갖고 그러면 건물 소유권이 자 소유자가 갑이라면 갑 앞으로 소유권 보존등기가 이렇게 등기되어 있고 등기되어 있으면 이 상태에서 이 갑의 건물을 갖다가 A 라는 사람과 매매계약을 체결했다는 겁니다 그럼 갈게요 매매계약 체결하면 등기 화살표는 신청입니다 그럼 등기 신청이 있어야 이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는데 A 앞으로 그 등기를 신청하려면 신청할 때 신청세 의무자라는 사람 권리자라는 사람을 신청서에 적어야 되는데 누구 이름을 적는지를 갖다 시험에서 사례로 제시하면서 구별하는 그럼 매매 이제 시작입니다 매매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했습니다 신청세 소유권을 갖다 기부 줄어온 사람이 의무자지 않습니까 누가 줄어왔음 갑이니까 법률관계 지휘 매매 법률관계 지휘는 갑은 매도인 이렇게 용어를 사용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해서 등기하게 되면 소유권 등기 테이크 받을 사람이 A지 않습니까 그럼 A를 법률용으로 바꾸면 되겠죠 매수인이 등기 권리자 이렇게 용어를 사용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매매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는 등기 의무자인 매도인과 등기 권리자인 매수인이 공동으로 신청해야 돼 이렇게 용어를 사용하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갑니다 이 매매 계약 시인 이 매도인이 이 갑의 건물을 A에게 지금 5억에 팔아먹는데 내가 5억이 마련되면 나중에 3년 지나서 A 너에게 건물을 소유권을 내가 도로 찾으면 안 될까 했더니 그래 다시 5억하고 내가 지금 건물 소유권 네 거 내가 지금 가져가잖아 가져가는데 드리는 비용하고 5억을 갖고 오면 내가 건물 소유권 도로 줄게 이렇게 채권 특약 체결하는 걸 환매 특약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면 매매 계약과 동시에 환매 특약은 체결하도록 돼 있지 매매 계약과 동시에 약정하지 않으면 환매 계약은 절대 만들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환매 특약부 매매 계약이 체결되면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하죠 그러면 지금 등기 신청을 또 하나 해야죠 무슨 등기 환매 특약 등기죠 환매 특약 등기 신청서에 의무자 누구로 적어야 되고 권리자 누구로 적어야 되는지 이렇게 시험에 나오지 않았어요 환매 특약 등기 신청서에 의무자는 A 권리자는 그럼 법률 용어로 바꿔야지 시험 문제는 환매 특약 등기 신청서에 등기 의무자는 매수인 등기 권리자는 매도인 이렇게 할 줄 아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매매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서에 의무자는 환매 특약 등기 신청서에는 권리자가 되는 것이고 매매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서에 권리자는 환매 특약 등기 신청서에는 의무자가 된다는 겁니다 자 이 연습 그 다음에 매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와 환매 특약 등기 두 가지는 같이 공부를 하셔야지 따로 공부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래 놓고 세 번째 설정 등기 이렇게 나오죠 자 이제 고개 들어 보세요 이건 이 얘기지 설정 등기는 지금 갑의 건물이 있었고 그럼 등기 기록이 갑 앞으로 이렇게 등기되어 있을 거 아니야 자 이제 갈게요 갑의 건물에 A 앞으로 설정해 준다는 건 을구에 해 주는 겁니다 해볼게요 을구에 A가 이 건물을 갖다가 빌려 쓰고 싶대요 그러면 무슨 설정 전세권 임차권 설정이죠 그 다음에 A가 돈을 빌리면서 갑의 건물을 탐보로 잡고 싶대 무슨 설정 저당권 설정 그러면 A 앞으로 지상 전세권을 설정하든 임차권을 설정하든 저당권을 설정하든 어디에 등기 된다 을구에 등기 되겠죠 그럼 을구에 A 앞으로 설정 등기를 A 앞으로 이렇게 해 주고자 할 때 이거 신청이 있어야 등기 해 주지 않습니까 그럼 신청할 때 등기 의무자는 권리자는 이게 무슨 얘기지 뭐 신청세 의무자는 누구 이름을 써야 돼 기부 설정해 주는 사람을 써야겠죠 갑 이렇게 이제 쓰면 되겠죠 법률 용어로 바꿔야지 이게 시험 문제지 갑을 뭐라고 부를까 자 갈게요 전세 설정 계약이었습니다 갑의 지위를 갑 이렇게 안 나겠지 시험에서는 갑을 법률 용어로 바꿔야 그게 시험 문제가 되는데 전세권 설정자 이외의 용어는 절대 안 씁니다 소유자 이런 용어 절대 안 써요 시험에서는 뭐라고 쓴다 전세권 설정자 그러면 권리자는 누가 된다 A A라는 건 아는데 이걸 바꾸는 게 시험 문제인데 전세권자 그럼 이 자리에 저당권 설정 계약이었으면 저당권 설정자 저당권자 임대차 계약 체결이었으면 임대인 임차인 이렇게 용어가 사용되는 것이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설정 등기 했죠 설정 등기 한 다음에 설정 등기 한 다음에 만약에 자 전세 설정을 했다 기간이 만료하면 자 이제 요 1번 등기를 갖다 무슨 등기를 해야 돼요 설정 등기 해놓은 걸 말소 등기 해야 되잖아 설정해놓은 걸 말소해야죠 전세권 기간 만료한 전세보증금 빼주고 전세권 소멸 등기 말소 등기 저당 설정해놨으면 돈을 갑이 A에게 자 빌린 돈을 갖다 갚으면 저당권 설정해놓은 거 말소해놓죠 그럼 말소 등기 설정과 말소는 불가분으로 간다는 겁니다 당연히 설정했으면 그걸 소멸시키는 말소 따라온다는 거죠 그럼 말소는 설정할 때를 뒤집어 까면 말소가 되는 거지 설정해줬을 때 해줬던 사람은 누구였어요 설정자였죠 그럼 말소할 때 설정자는 뭐가 된다 권리자가 되는 거지 뒤집으면 되는 거잖아요 설정해줬던 기부는 말소할 때는 테이크가 되는 것이고 설정받은 권리자는 말소할 때는 기부가 되는 것이지 이렇게 바꿔주시면 돼요 그럼 뭐와 뭐는 불가분의 관계를 대립되는 관계를 가진다 설정할 때와 말소할 때는 대립되는 관계를 가진다 이 값만 여러분들이 가지시면 된다는 것이죠 자 이제 이렇게 이제 하실 줄 아시면 되겠고 자 이제 요정도 용어를 이제 아셨으면 교재 넘겨 보십시오 248페이지 자 이제 별표하시고 공동신청에 공동신청에 예외 단독신청 찾으셨죠 그걸 별표하시고 자 이겁니다 요거 자 그럼 우리 등기 의무자 권리자가 있으면 의무자와 권리자가 신청하는 걸 갖다가 법률용으로 뭐라 공동신청이라고 부르는데 당사자가 신청하면 공동으로 등기 신청하는 게 원칙인데 법률에 규정이 있는 때는 단독으로 등기 신청할 수 있어 법에 이렇게 규정이 났다는 겁니다 그럼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단독신청을 찾아봐 이걸 시험문제에서 매년 출제한다는 겁니다 자 이제 요쪽 잡기 단독신청 이제 법에 규정된 사유 첫 번째 보세요 1번 찾으셨죠 소유권보조등기 소유권보조등기 말소형광팬 자 준비 고개 들어보세요 이제 예 자 건물을 갖다가 신축이라는 걸 하게 되면 갑이 자 소유권보존등기 이렇게 이제 갑 앞으로 등기 한다는 거죠 그럼 이건 아참 화살표가 신청입니다 신청이 있어야 되는데 소유권보존등기 신청할 때 볼게요 의무자 관리자 이렇게 기부 테이크 써놓고 한번 볼게요 의무자 기부 있음 없음 보존등기 해줄 사람 없음 오케이 할 사람 있긴 뭘 있어요 아냐 한번 제가 그럼 여쭤볼게요 저는 영어 잘 모르는데 테이크는 뺏어간다는 건 줄 사람이 있어야 돼 줄 사람이 없어도 뺏어갈 수가 있어 뭘 없어도 뺏어갈 수가 있어 주는 사람이 있어야 뺏어갈 수 있는 개념이 테이크가 나오는 거지 기부가 없는데 어떻게 테이크가 나와 아 주는 사람이 있어야 테이크가 있는 거지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럼 뭔 얘기냐 보존등기에서 갑을 권리자라고 한다고 절대 의무자가 없기 때문에 테이크도 없는 겁니다 그럼 그 얘기는 뭔 얘기냐 보존등기 신청할 때는 의무자 권리자라는 개념을 기부 지와 테이크를 상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법률에서 단독으로 신청하거라 법에 이렇게 규정돼 있다는 겁니다 누가 단독으로 신청하라고 돼 있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법전에 뭐라고 돼 있는지 교재는 안 써놨지만 이렇게 돼 있어요 등기 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 나가리 X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소유권 등기 명인이 될 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 소유권 등기 명인 될 자가 누구냐 하면 건물 신축한 자야 소유권 등기 명인이 될 자 만으로 신청하기 때문에 소유권 등기 명인이 될 자는 부동산 등기법 65조에 미리 법에서 정해 놓고 있습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자만이 소유권 등기 명인이 될 자야 라고 아시겠습니까 그럼 하나 더 소유권 보존등기는 그럼 뭐가 없기 때문에 기부테이크 개념이 아예 법률상 존재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단독 신청이라는 겁니다 그럼 가볼게요 두 번째 소유권 보존등기 됐잖아요 됐죠 갑 앞으로 자 근데 이 건축물이 A의 건축물이었어요 누구의 건축물이었어요 A 그런데 지금 누가 보존등기 했어요 갑이 보존등기 했죠 그럼 이거 소유권 보존등기 한 거 이거 뭐 해야 돼요 말소 해야 되잖아 뭐 말소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 해야죠 자 찾아보세요 자 의무자 권리자 해보세요 의무자 의무자 없어요 보존등기 보존등기 이거는 눌리잖아 보존할 때 의무자 권리자가 없었다면 말소할 때도 의무자 권리자가 없겠죠 자 뭐라고 하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법전에 보존등기 말소는 보존등기 명의인만으로 말소한다 법전에 이렇게 돼있어요 누구만으로 명의인이 누군가 명의인이 명의인이 그러면 A가 이거 내 건물 갑이라는 놈이 보존등기 해놨어 내 건물 보존등기 말소해 A라는 사람이 등기에서 와서 갑이 건물 보존등기 말소 받아준다 아니면은 정신없어갖고 돌려보낸다 돌려보내 등기관은 야 갑이 건물주인데 네가 건물주라고 보존등기 말소하러 와 절대 A 아닙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보존등기 말소는 누구만으로 등기 명의인만으로 말소 신청한다 이렇게 돼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단독 말소에 보존등기 말소에 지금 A 건축주를 절대 얘기하는게 아닙니다 가라 건물주 갑만으로 말소 신청할 수 있지 이 진정한 소유자가 절대 말소 신청할 수 있는게 아니란 뜻 그러면 보존등기 신청이든 보존등기 말소든 다 공동 권리자 의무자 개념이 상정될 수가 없기 때문에 단독 신청하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다는 거죠 자 2번 보세요 상속 포괄승계 형황판 치셔야지 그래놓고 상속 포괄승계 형황판 치시고 포괄승계 했다가 가로해놓고 필기구 준비 합병 시험에서 자주 등장합니다 합병 포괄승계 했다가 가로해놓고 이태후에 상관없습니다 합병 두 골자 쓰세요 가볼게요 이거 자 건물 갑의 건물 그럼 등기 갑 앞으로 소유권 등기 이렇게 돼 있겠죠 자 이제 갈게요 이 상태에서 건물 소유자 얘가 사망하는 겁니다 그러면 상속이라는 법률관계가 발생하죠 그러면 상속 받은 사람 누구냐면은 법에서는 자 친족상속법의 민법에 이제 보면은 1순위 상속인은 직계 비속이 1순위 상속인이야 이렇게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럼 1순위 상속인 찾아봤더니 A라는 사람이 직계 비속 자식이라는 거지 뭐 그럼 자식이 있으면은 얘가 상속인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자 이제 등기 신청할게요 의무자 권리자 뭐를 원인으로 상속 원인으로 지금 무슨 등기 소유권을 상속 받았으니까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한다는 거죠 그럼 신청서에 등기 의무자는 갑인데 갑이 뭐해야 상속이라는 법률용어가 생겨요 사망이라는 사실이 존재해야 상속이라는 민법상의 법률관계는 생기지 않습니까 그럼 상속 등기 성질상 누가 사망해야 상속이라는 법률관계가 생기기 때문에 등기 의무자가 피상속이니 사망하여야 상속이라는 법률관계가 생기니까 성질상 누구만으로 신청하는 것이다 권리자만으로 신청한다 법전에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상속에 따른 소유권 이전등기는 누구만으로 등기 권리자가 가 신청한다 법전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럼 가볼게요 옳은 거 아니에요 지금 이 건물 등기에는 갑이죠 갑이 법인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회사라고 생각해 보세요 회사 경영 안 되면 이거 망하지 그러지요 그러면 이 회사를 갖다 인수한 회사 그럼 인수하는 걸 뭐라고 부른다 합병이라고 부르잖아 그러면 종전회사 인수한 회사 되는 거지요 그러면 종전회사 소멸했지요 그러면 법률용어 뭐가 생김 합병 그럼 합병으로 인수한 회사 명의로 명의 밖으로 와야 되잖아 그러면 등기의 의무자 뭐였음 종전회사가 망해야 합병이라는 게 생기는 거지 그럼 당연히 똑같이 상속하고 똑같죠 그럴 때 법전에 상속 합병으로 인한 등기는 권리자가 신청한다 법전에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해하셨음 자 그 다음에 갈게요 세 번째 판결 형광펜 치시고 판결은 별표하시고 3번 따로 공부하셔야 돼 판결은 판결에 의한 등기가 5번이나 시험을 출제했습니다 독립적으로 지문 하나가 아니라 4번 부동산 표시 변경 경정 형광펜 치시고 자 4번 이해 간단해요 자 부동산 표시 변경 경정이라는 건 등기 기록 표제부에 땅 주인일 경우 자신의 땅의 소재 집원 지목 면적 바꾸는 행위를 부동산 표시 변경이라 하고 건물주일 경우 건물 등기 기록 표제부에 건축물 소재 대지 집원 건축물 종류 구조 면적 바꾸는 걸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 성질상 토지 표시 변경 등기는 토지 소유권 등기 명의인만으로 건물 표시 변경 등기는 건물 소유권 등기 명의인만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표시 변경 경정 등기 성질상 뭐가 존재하지 않는다 기부 테이크 개념이 아예 존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소유권 등기 명의인이 신청한다 법전에 이렇게 규정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것도 이해하기 쉽지 뭐 그 다음에 5번 등기 명의인 표시 변경 경정 형광판 치셔야죠 등기 명의인 표시 변경 경정 등기는 거기에 들어 보세요 이거 한 번만 이해하면 돼 자 여기에 소유권 지금 등기 했죠 등기하고 나면 소유권자 이름 밑에 소유권자의 주민번호와 소유권자의 주소가 같이 등기되어 있습니다 등기되고 나서 그러면 소유권 등기 있는 자가 자신의 이름 법원에서 요새는 개명이 쉽게 허용되지 않습니까 개명 선고가 떨어지면 이 건물 등기 할 때는 개명 전의 이름이죠 요걸 건물주가 밖으로 들어오는게 등기명인 표시 변경 등기 또는 건물주 요거 등기 해놨을 때 주소지가 등기되어 있죠 등기하고 나서 다른 곳으로 전입신고하면 건물 등기 했을 때 요 주소지는 예전 주소지잖아요 요 주소지를 갑이 밖으로 들어가는게 등기명인 표시 변경 등기입니다 그럼 등기명인 표시 변경 등기라는 법률용어 성질상 기부테이크가 있을 수가 있음 없음 없음 그런데 등기명인 표시 변경 등기는 등기명인이 신청한다 법전화 이렇게 규정되어 있다는 거죠 요것도 뭐 이해하기 쉽고 6번 갑니다 가등기 의무자의 승낙서 가처분 명령 정본 형광펜 주세요 강론 5장 다음 다음 주에 배울 파트인데 미리 형광펜 쳐놔서 잘납니다 그 다음에 7번 가등기 말소 가등기 명인이 형광펜 형광펜 가등기의 말소 형광펜 그 다음에 9번 전세권자 저당권자가 행병 불명된 제권 판결 나오죠 제권 판결 형광펜 10번 10번 신탁 재산이 된 부동산에 대해서는 신탁등기 나오죠 신탁등기 형광펜 수탁자가 단독 형광펜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신탁등기 내 땅 건축물이 재건축이 들어간다 재개발이 들어간다 그럼 재건축 조합으로 가볼게요 그럼 조합원이 땅 주인들이죠 재건축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재건축 조합이 법인이죠 그게 신탁관계가 성립되는 겁니다 그러면 조합원들을 뭐라 부르고 위탁자 그 다음에 재건축 조합을 수탁자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러면 재건축 사업 인가가 나면 사업 시행 들어가면 조합원에게 땅이 있음 조합에게 땅 명의가 넘어감 조합에게 땅 명의가 넘어가지요 그걸 신탁등기라고 하는 거예요 조합원 협력이 필요해요 협력 필요 없대요 협력 필요 없이 조합이 수탁자입니다 조합이 혼자 가서 등기 신청해도 받아준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 자 그러면 거기에서 하나 남겨 판결에 의한 등기는 독립적 시험 문제 많이 난다고 했죠 이제 그거 들어갑니다 교재 250페이지 250페이지 판결에 의한 등기 정말 많이 나왔습니다 너무 깊은 주제들이기 때문에 여기에 상당히 많은 얘기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제 판결에 의한 등기 자 이제 갈게요 동그라미 1 판결의 의 기억번 먼저 지문잡기 판결에 의한 등기는 등기 권리자 등기 의무자만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놨죠 자 그래놓고 여기서 판결은 등기 신청에 의사 표시를 하지 아니한 상대방에 대해서 그 의사 진술을 명하여 판결로서 상대방이 등기 신청 의사를 대신하는 것이므로 결국 등기의 피청구인이 등기 신청에 협력하라는 형광펜 준비 이행 판결만 의미 자 잡고 갈게요 먼저 니은 번 판결은 무슨 판결임을 요한다 확정 판결임을 요한다 해서 확정 판결 형광펜 자 니은 번 서술한 거에서 세 번째 줄로 나가보세요 10년 소멸시효 찾으셨어요? 자 거기서부터 눈 고정해보세요 10년의 소멸시효에 권리나는 형광펜 치지 마시고 그 다음 쉼표 다음 그 확정 판결이 형광펜 치세요 그 확정 판결이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명하는 판결인 것인 때는 확정 시기를 묻지 아니하고 그 판결에 의해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할 수 있다 전체를 문장 형광펜 치세요 그 등기의 법조문이에요 그게 세 번이나 등장했습니다 그 법조문 자 다 정리하고 디귿번 확정 판결에 동일한 효력이 있는 기타 채무명이 아 채무명이 지우세요 채무명이 지우시고 빌기구 준비하시고 그 자리에다가 이렇게 그런 용어는 안 써요 예전의 용어인데 네 글자로 바꾸세요 집행권원 집행권원 판결에 준하는 집행권원을 들고도 등기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는 판결에 준하는 집행권원이 거기 예시를 드러났어요 화해조서 인낙조서 조정조서가 판결에 준하는 집행권원이야 그 다음에 자 이제 세 번째로 가 다만 다만 공정증서 형광펜 치세요 공정증서의 경우 채무자의 강제집행 승낙을 한 취지 기록을 한 경우라 하더라도 단독으로 등기 신청할 수 없다 자 이제 됐습니다 자 이제 고정도 정리하고 고까지 이제 정리해 볼게요 자 이제 갈게요 이렇게 가면 되는 겁니다 갑의 건물이 있었고 소유권 등기가 이렇게 이제 갑 앞으로 등기되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이 상태에서 갑의 건물에 대해서 A라는 사람이 매매했는데 대금을 다 주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소유권 이전 등기 등기 신청을 해야 되는데 등기 신청을 갑과 A가 등기 신청해야죠 그러면 대금을 다 치렀는데 갑이 협력해 주지 아니한다는 것은 지금 매도인이 대금만 다 받고 나서 소유권을 안 넘겨 준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매매했다는 소유권 이전 등기는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가 적용되지를 아니하고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가 적용되지요 그럼 매도인이 대금 받은 매도인이 협력해 주지 아니하면 법원의 매수인이 찾아가서 매도인이 등기 절차에 협력해 주지 아니한다고 소송을 제기하라는 겁니다 그 소송을 갖다가 뭐라 부른다 이행 청구 소송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러면 첫 번째 갑니다 자 이게 시험 문제입니다 자 교재는 지금 한 60% 시험에 나오는 60% 정도 밖에 없어요 100%는 제가 다 소개시켜 드릴게요 이행 청구 소송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등기 소에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는 그 판결문은 등기 이행을 명하는 소송을 제기한 이행 판결문이어야지 형성 확인 판결문은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무슨 판결문이어야 된다 이행 판결문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그럼 이행의 소송을 제기했으면 이 소장을 받은 법원에서 재판기일 열리고 입증 증거 갖다 제출하고 그 입증 사실을 갖다 다 확인하고 나서 법원에서 판결 내려주죠 그거를 판결 정본 정본 판사가 이제 판결 선고인에 판결 정본을 작성하죠 정본을 작성하면 판결문을 갖다가 누구한테 송달하느냐 소송 당사자인 매수인 A와 매도인 갑에게 판결문 정본을 갖다 송달합니다 그럼 판결문을 작성했으면 판결문 정본을 누구한테 송달되었다 양 당사자인 갑에게 송달되었죠 A에게 송달되었죠 그러면 두 번째 갑니다 그 판결 정본 송달 A가 받았어 갑이 받았죠 그럼 법원의 판결문 등기 송달 받으면 자 A는 이겼다는 내용이 나오겠어요 졌다는 내용이 나오겠어요 A 이겼다 갑 졌다는 내용이 송달 받잖아 그러면 양방 당사자는 소장 송달 정본 송달 받으면 거기에 불복할 수 있음 없음 왜 없어 있어야 된다고 해 있어야 된다고 해 소송 안 해봐서 그렇고 있어야 된다고 해요 그걸 항소라고 하는 거예요 송달 받은 날로부터 이준의 항소입니다 민사는 2주 형사는 7일 자 갑니다 그럼 이준의 자 누가 항소하겠어요 참고로 참고로 누가 갑이 항소하겠죠 얘는 진팡용 송달 받았으니까 이준의 항소하죠 그럼 항소하게 되면 자 이제 그 항소한 내용이 이제 항소 항소장이 A에게 또 송달 된다 안 된다 등기 속달로 되겠지 야 판결문 너 떨어졌는데 그거에 대해서 얘가 항소했걸랑 그럼 항소한 내용이 이제 법원에 들어가면 다시 항소한 내용 소장이 얘에게 이제 송달 너 소송 끝난 게 아니야 됐죠 그럼 만약에 이준의 갑이 항소를 하지 아니하면 더 이상 소송 그럼 이준의 항소하지 않는다는 건 얘가 법원에 안 들어가고 얘도 가만히 있었는데 아무것도 법원에서 안 날아온다는 거죠 그럼 이제 A는 어디로 찾아갈 법원으로 찾아갑니다 법원으로 찾아가서 갑이 소송에서 그대로 시인했지요 얘 항소 안 했지요 판결 확정됐다고 증명서 띄어 주세요 이걸 두 번 냈어요 판결에 따른 단독으로 등기 신청하는 때는 판결 정본과 무엇을 같이 첨부해야 등기소에서 등기를 받아줌 확정서 판결 확정서를 갖다 첨부해야 받아주지 판결 정본 들고 간다고 등기 받아주지를 아니하는 지금 요거를 두 번을 출제했었습니다 그렇지? 안 나올 거예요 자 그 다음 갈게요 그럼 여기서 이걸 자 판결 정본 있죠 확정서 있죠 자 그러면 또 하나 뭐는 필요가 없대요 판결문이 원피고에게 다 송달되었는지를 갖다가 확인하는 송달 증명서는 절대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등기소에 갈 때는 무엇과 무엇을 갖고 가야 된다 판결 정본 들고 간 100% 빠꾸 판결 정본과 무엇이여? 확정서를 갖다 갖고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뭐는 필요가 없음? 송달 증명서 송달 증명서 송달 증명서는 자 뭐에서 중요하냐 경매할 땐 2급 경매 뭐 경매 하이라이트 송달 증명서가 무지 중요합니다 경매에서는 나중에 그럼 지금 등기했다는 이게 필요가 없어요 송달 증명서는 경매 시에 무지 중요한 얘기가 됩니다 자 그러면 등기 단독으로 신청할 때는 무엇과 무엇을 전부 판결 정본과 송달 증명서 자 그러면 아 확정 증명서 자 그러면 갈게요 A가 갑에게 소송 제기했죠 이행 소송 제기했죠 그러면 1차 재판길이 열리면 인정 인정신문 하죠 갑 넘어져 A 넘어져 인정신문 하죠 인정신문 하고 나서 소장 들어온 거 답변서 갖고 이제 판사가 검토하지 검토 안 해 우리나라는 검토 안 하고 어떻게 하느냐 판사가 원피고 다 출석해서 인정신문 하죠 인정신문 하고 나서 다음 길 몇 해 며칠 날 일 거니까 그때 출석해 그럼 다음 길날 가지 않습니까 가면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니네 웬만하면 계속 이거 끌고 갈라 하지 말고 저쪽에 가볼텐데 둘이 가서 쇼붙여봐 백발백중이에요 그거는 판사가 이거를 갖다가 양 당사자를 갖다가 그래 닌 너 얘기할게 한번 들어봐 웃기네 안 들어 우리나라는 왜 안 듣는지 말씀드릴까요 끝까지 들어봤다가는 지가 야근해야 되니까 뭔 얘기인지 모르시는군요 얘네 얘기를 끝까지 지금 내가 들어봤다가는 지가 야근해야 되니까 판사가 안 들어 아예 들을 생각도 안 해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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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하러 가 가 조종해 화해해 그러면 이거 얘네가 이걸 해 버리면은 조종이나 화해를 받아들이면은 판사가 야근한다 야근 안 한다 이게 우리나라 현실이에요 우리나라 현실 그러면 그러면 이건 화해 조서 조종 조서 인낙 조서 는 뭐에 준한다 판결문은 판사가 직접 작성하는 거 이거는 약은 안 해도 되는 거 그런데 이것도 판사가 작성해 주는 이것과 동일한 효력이 인정된다는 거죠 이걸 이제 조종 조서 화해 조서 인낙 조서를 판결에 준하는 집행 권원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들 들고도 단독으로 등기 신청할 수 있음 없음 있음 그럼 여기서 시험 문제 간다는 겁니다 이거 공정증서는 판결에 준하는 집행 권원임 집행 권원이 아님 아님 공정증서는 이제 실무상 줄여서 여러분 이렇게 부르잖아요 공증받아가 자 이게 뭔 얘기냐 고개 들어보세요 갑의 건물을 갖다가 A가 사갖고 대금 다 치렀잖아요 매매계약서 있잖아요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위임장을 안 써주면 대리인에게 등기 신청을 할 수가 있어 아 나 등기 해주곤 싶은데 바쁘니까 못 보겠으니까 저 변호사무실에 공증해줍니다 이렇게 써놨어요 매매계약서를 들고 갑과 A가 그 공증 사무실에 가서 매매계약서에 공증을 받은 거야 이 건물 맞고 이 건물에 대금 다 장금 치른 거 맞았다는 공증을 받은 매매계약서를 들고 A가 단독으로 등기 신청하러 간다는 거야 그러면 등기소에서는 등기가 아니에요 야 매도인 너 데리고 오라는데 왜 혼자 등기하러 왔어 그랬더니 매도인 대금 다 받아 갖고 건물 샀다는 거 이거 공증 사무실에 가서 공증 받아 왔는데요 그러면 공증 받은 매매계약서가 법원의 판결문이나 그에 준하는 집행조사와 동일한 법적 효력이 있느냐 없느냐의 실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효력을 공증 받은 매매계약서를 들고 A가 들고 들어가면 단독으로 등기 신청하면 받아준데 안 받아준데 안 받아준데 됐죠 자 이제 갑니다 계속 자 그럼 등기 신청하게 되면 자 이제 신청하게 되면 판결 정본 확정서 들고 등기 신청하러 등기소에 들어가겠죠 자 들어가면 들어갈 수 있는 기관 이것까지 이제 키워드 쳤지 않습니까 자 판결 정본과 확정서 들고 들어가면 기관이 법에 있대요 기관이 법에 없대요 없대 그러면 10년 경과한 판결 정본 들고도 10년 지나서 확정 증명서만 뜨면 등기소에 10년 경과한 판결 정본과 확정 증명서 들고도 등기소에 들어가면 등기 신청을 받아준다 기관이 절대 없다 자 그럼 갑니다 자 이 다음 이 다음 계속 정리할게요 이거는 그럼 등기소에 가서 등기를 신청하잖아요 그러면 신청서 이제 쓰게 되면은 자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지금의 경우는 대금 다 치렀는데 매도인이 안 넘겨져서 A가 소송 걸었잖아요 그럼 까꾸로 대금을 다 치렀는데 대금을 치르고 건물을 산 매수인이 건물을 갖다 안 가져갈 경우 이번에는 갑이 을을 상대로 법원에 가서 소송 제기하죠 그러면 이것도 이행청구소송이에요 등기 인수해가라는 이행청구소송이야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행소송인데 이거는 또 하나 가라는 소송이니까 인수 이행청구소송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소송을 제기해서 그에 따른 확정 판결 났습니다 그러면 확정 판결 정본이 갑과 A에게 송달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판결 정본 들고 등기에서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은 갑에게 인정되겠음 A에게 인정되겠음 갑에게 인정된다는 거지 그러면 A에게는 그 자격이 인정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면 여기서 시험 문제 판결 정본 들고 등기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단독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자격을 받은 사람만이 승소 판결을 송달 받은 사람만이 등기에서 들어갈 수가 있지 그럼 반대용 당연히 시험이 나잖아요 패소 판결을 송달 받은 정본을 송달 받은 사람은 등기세 등기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 절대 인정해 주지 아니한다 정말 많이 났습니다 그러면 누가 첫 번째 소송 매수인이 매도인 상대로 소송 제기해서 판결 정본이 송달되었다 누구만이? 매수인만이 판결 정본 들고 들어갈 수 있죠 승소한 등기 권리자가 패소한 등기 의무자가 등기 신청할 수 없음 그럼 거꾸로 건물 샀는데 매수인이 건물 안 가져가서 매도인이 매도인을 상대로 소송 제기해서 소송 끝나고 판결 정본은 송달되었죠 누구만? 매도인 승소한 등기 의무자만이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지 패소한 등기 권리자가 그 판결 정본 들고 등기세 들어갈 수 없음 두 번 다 났어요 그 다음에 자 그러면 등기 신청하게 된다면 신청서 써야 돼요 신청서 쓸 때 신청서 앞장 시험 문제 신청서 뒷장 갑니다 신청서 앞장에 이제 시험 문제는 무엇을 내느냐 하면 이걸 물어요 판결에 따른 등기 신청할 경 원인이 뭐라고 적어야 되고 연월일을 뭐라고 적어야 될까 신청서 뒷장은 등기필 정보 이걸 적어야 되는지 안 적어야 되는지 자 이제 갈게요 판결에 따른 서유권 이전등기 신청하죠 자 이제 고개 들어보세요 여기서부터 법원에 안 가고 매매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매도인과 매수인이 공동으로 등기 신청했어요 그럼 공동으로 등기 신청했으면 원인이라고 돼 있는데 뭐라고 적어야 돼 둘이 같이 왔으면 매매 그리고 연월일 언제 적어야지 연월 아니 지금 법원에 안 갔다니까 매매 이루어지고 대금 다 치렀고 매도인도 등기 넘겨주러 가고 매수인도 받으러 가고 등기 공동 신청했어 그러면 신청서 와서 등기 사서 쓸 거 아니에요 원인 나네 매매라고 적겠죠 연월일 나네 잔금지급일 나가리 딱 시험엔 출제했는데 여러분들 뭐 틀리는지 다 한다니까 진짜 다 알아요 그 사람들은 실망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절대 잔금지급일 쓰면 빠꾸 맞아 계약 체결일을 표시해야 돼 언제요 계약 체결 연습 공동 신청할 때 원인 뭐 매매 연월일 나네 계약 잔금지급일 체결일 그럼 등기부에도 나중에 계약 체결일이 기록이 되는 거다 잔금지급한 날짜가 등기부에 올라가는 거다 계약 체결일이 표시되는 거지 등기부에도 잔금지급일이 절대 표시되지를 않습니다 자 그럼 갑니다 그까진 기초시험 문제 이전시험 문제였었고 자 현재는 갈게요 그럼 매매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 매도인이 대금 다 받아먹고 건물 대금 다 받아먹고 소유권 안 넘겨줬다 소송 걸었다 판결정본 송달되었다 확정증명서 띄죠 그럼 이거 들고 단독으로 신청하죠 매수인이 등기 신청하면 자 무슨 등기 판결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 시험 지문에 이렇게 나오겠죠 판결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서에 등기 원인은 뭐라고 적어야 됩니까 시험 지문에 판결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 판결정본과 확정증명서 들고 A가 단독으로 신청하러 왔다는 거야 등기 원인란에 뭐라고 적어야 되는지 이렇게 적었다가는 100% 빠꼬맞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시험 내지 않겠어요 뭐라고 적어야 되는지 매매라고 적어야 돼요 자 들어보세요 그럼 판결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할 때도 등기 원인은 절대 판결이 아니고 뭐가 등기 원인이다 매매가 등기 원인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연월일은 판결 선고일을 적어야 된다 시험 문제 그대로 제가 읊어드리는 거야 판결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시 등기 원인은 매매 연월일은 판결 선고일을 적어야 된다 X 똑같습니다 계약 체결일을 적어야 돼요 단 예외가 있다는 거죠 그 판결 정본에 계약 당사자가 입증 책임을 했는데 5년 전 5월 달 쯤에 건물을 산 건 맞는데 거기까지는 입증 책임이 있었는데 잔금 다 건너가는 것도 다 확인이 되었어 근데 언제 날짜인지를 정확하게 기억할 수가 없으면 판결문 작성하는데 판사가 5월 말경 이렇게 해야지 며칠 날짜를 쓸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판결 정본에 계약 체결일이 명시가 돼 있지 아니한 때만 예외적으로 판결 선고일을 적도록 돼 있어요 그럼 원칙은 언제? 계약 체결일 판결 정본에 계약 체결일이 표시가 돼 있지 아니한 때만 판결 선고일을 적도록 돼 있습니다 자 이제 앞장의 시험 문제는 이거고 100원 찍어서 공부하시면 안 돼 뒷장 갈게요 자 뒷장은 등기필 정보라는 건 예전에 권리증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예전에는 전산 등기 할 때 말고 건물 소유권 이거 등기 나왔으면 갑에게 권리증이 나갔고 건물 매매 팔아먹고 소유권 이전 등기 할 때는 갑의 권리증을 첨부했었죠 근데 자 이제 전산으로 등기화가 되고 나서는 건물 소유권 등기 되면 갑에게 권리증이 나간다 등기필 정보라는 게 나간다 등기필 정보라는 게 나갔죠 그러면 자 지금 A에게 건물 팔아먹었으면 등기필 정보를 등기소에 신청할 때 갖고 오거라 등기필 정보에 그 사용하고자 하는 봉인되어 있는 50개 비밀번호 스티커를 제기해서 비밀번호 사용하거라 비밀번호를 갖다가 신청서 뒷장에 등기필 정보에 그 봉인 스티커 해제한 50개 비밀번호 중 사용하고 싶은 비밀번호를 여기다가 적으라는 거죠 비밀번호를 그러면 자 공동으로 등기 신청하는 때는 신청서 뒷장에 누구의 등기필 정보를 적어야 돼 매도인의 등기필 정보를 적어야 됐잖아요 그러면 판결에 따라 단독으로 등기 신청하는 때는 지금 매수인이 매도인을 상대해서 소송 걸어서 단독으로 등기 신청하면 등기필 정보를 적어야 된다 적지 않아도 된다 적지 않아도 되면 시험 문제 절대 안 나아 문제는 다만 이렇게 다만 누가 등기를 신청하는 때는 그러하지 않아야 돼요 승소한 등기 의무자가 신청하는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건 등기필 정보를 적어야 된다는 거야 적어야 한다로 가는 거잖아요 이걸 뭐 시험 문제는 그럼 결론 해볼게요 여기서 갑의 건물 매매가 이루어졌는데 대금 다 치렀는데 매도인이 건물 안 넘겨줘서 매수인이 소송 걸어갖고 승소 판결 받아서 A가 등기 신청하러 들어오면 매도인의 등기필 정보를 적어야 돼 적지 않아도 된대요 적지 않아도 되는데 건물 산 매수인이 건물을 이전을 안 해가서 매도인이 소송 걸어갖고 승소 확정 판결 정본과 학정 증명서 들고 매도인이 단독으로 등기 신청하러 올 때가 승소한 등기 의무자가 신청하는 거죠 그런 때는 등기필 정보 봉인 스티커를 본인 수중에 있기 때문에 그걸 떼어갖고 비밀번호를 반드시 사용을 하여야 등기해 준다는 겁니다 이렇게 달라진다는 겁니다 이걸 갖다가 꼭 기억해 두시면 돼요 앞장 시험 문제 나올 때 신청서 뒷장 시험 문제 나올 때 이렇게 이 정도만 하시면 돼요 자 이제 이렇게 하시면 된 것 같고요 이렇게 하시면 등기 신청에는 나머지 254페이지 대리인에 의한 등기 신청 포괄 승기인에 의한 등기 신청 대위 신청은 참고 삼아서만 읽어주셔도 충분한 얘기입니다 독립적인 시험 문제 주제들은 아니니까 자 이 정도 살펴봤고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한 주제에서 이거 마지막 한 당사자 등기 신청하는 거 이 주제는 꼭 잡으셔야 돼요 의무자 권리자 구체 사례 나오면 그거 해결할 줄 알아야 된다 그 다음에 공동신청 원칙인데 단독으로 신청하는 사유는 공동신청과 단독 신청을 구별하는 단답 난이도 하 문제로 이걸 변별하는 시험 문제 출제하고 이걸 심화 문제로 출제하면 판결에 따른 등기는 단독 신청해서 이 문제를 독립적인 문제로 출제하기 때문에 이것만 준비해 두시면 오늘 한 수업에서는 시험 문제가 다 해결될 겁니다 오늘 이 정도까지만 수고하셨습니다